내 차는 내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 겨울옷을 준비해야 하듯이 자동차도 겨울이 오기 전에 점검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올겨울엔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할지 벌써 연일 하루 종일 하늘이 뿌연대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엔진오일과 함께 필터류도 모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비용을 줄여보려고 순정 제품에 비해 좀 더 가격이 저렴한 애프터마켓 제품을 구매해서 공인만 따로 지불하는 방법으로 할까 하는데 혹시 애프터마켓 제품은 순정 제품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하실 겁니다. 마침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전세계 필트레이션 판매 1위 브랜드이고 사용자들로부터 좋은 평가와 높은 평점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인 만엔휴멜자의 만필터를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필터 소개를 짧게 해드리고 또 자동차 관리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만필터에서 도움을 주셔서 구독자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만 에어컨 필터를 15분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에 안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동TV와 함께 하겠습니다. 만필터는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 현재까지도 전세계에서 오랫동안 신뢰를 받는 브랜드로 1위를 할 수 있었던 건 80년 역사의 필터 전문 기업인 만엔휴멜이 제조를 했기 때문이야. 만엔휴멜은 1초에 24개의 필터가 만들어질 정도로 필터 분야에서 3개를 선도하는 기업이고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무려 3천 개 이상이나 된다고 해. 벤스, BMW, 볼보, 포르세, 아우디, 람보르기니 등 이외의 명성 있는 전세계 자동차 브랜드의 순정 필터를 개발하고 생산해 판매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야. 모든 제품은 OEM 생산 및 테스트 표준에 따라 생산되고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만필터의 고유 컬러인 노란색과 초록색 패키지로 OEM 제품을 애프터마켓 시장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어. 그럼 OEM과 OEM 부품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이것만 정확히 이해해도 자동차 관리 비용을 확 줄일 수가 있어. 먼저 OEM 부품은 예를 들어 만엔휴멜사가 필터를 제조하고 벤스나 BMW 등의 완성차 업체 브랜드나 로고 등을 찍어서 납품이 된 부품으로 완성차에 장착이 되거나 보통 대리점이나 직영 서비스 센터에서 판매를 하는 제품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OES 부품은 완성차 업체에 OEM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 즉 필터를 제조하는 업체가 자체 브랜드를 붙여 판매하는 제품으로 만필터가 대표적인 예인 거지. 결론적으로 OES 부품도 순정 제품과 동일한 스펙의 제품이고 유통 과정을 한 단계 줄여 비용을 줄였기 때문에 훨씬 저렴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순정 부품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우수한 제품을 이용하고 싶지만 지금까지는 대부분 수입 차종에만 적용이 되었던 터라 사실 국산차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에는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야. 그런데 이번에 수입차 토탈 솔루션 전문 기업인 파트존에서 만필터 적용이 불가능했던 국산차에도 적용이 가능한 필터를 취급하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 파트존은 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파트존 앱이나 사이트를 이용해서 차량 등록만 해놓으면 필요할 때 내 차에 맞는 부품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직접 구매한 부품을 이용해서 공인만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비업체를 추천하고 예약까지 모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종합 플랫폼이야. 또 이번에 마침 파트존에서는 11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필터 단품 패키지 상품을 15%나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전에 차량 등록을 미리 해놓은 상태였고 또 국산차에도 적용되는 필터를 취급한다고 해서 주문을 해봤어. 앱을 이용해서 엔진오일 패키지 상품으로 선택을 했더니 내 차에 가장 적합한 엔진오일 추천은 물론 용량까지 확인할 수 있었고 부품만 구매 또는 정비 예약을 통해서 필요한 필터는 추가할 수 있도록 옵션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주문한 물건이 오늘 택배로 왔어. 엔진오일 패키지야. 그런데 필터의 브랜드가 윅스라고 돼 있는데 바로 이게 파트존에서 새로 취급하게 된 만엔 휴멜의 주력 브랜드 중 하나인 윅스 필터야. 만 필터와 같이 만엔 휴멜에서 취급하는 애프터마켓 브랜드이고 전 세계 완성차 제조사의 OEM 필터를 공급하고 있는 만엔 휴멜의 브랜드인 만큼 품질은 훌륭하지. 윅스 필터는 수입차 뿐만 아니라 국산차 필터까지 다양한 차종의 필터를 생산하고 국내에 판매되는 필터는 제품 생산도 국내에서 한다고 해. 기회가 되면 나중에 윅스 필터도 자세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만들어 볼게. 나는 정비 예약이 돼 있어서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요즘 며칠 계속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한 미세먼지는 자동차의 연비 손실, 엔진 소음, 엔진 출력 등의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점검하시고 교체하시고 내 차를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